아무튼 오른쪽으로 5만큼, 위로 12만큼 이렇게 가라는 거지 12만큼 이게 5필에 여기가 피고 여기가 5다 그냥 이 내용 아니에요? 여기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 내용이고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여기서 나는 각의 크기를 표현하지 않아 자, 여러분 일단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나와 있는 순간 당연히 여기다가 13을 쓰겠지 문제에서 예를 구하래 이거 삼각함수의 성질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외우는 법 다시 한번 점검할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바뀌어요? 얘는 코사인 세타로 바뀌면서 2분의 3파이에 찔끔 왔어 얼싸 않고, 아 얘는 코사인 좀 이따 볼 거야, 혹시 안 들리면 그냥 그려니 코사인, 이거 양이네 아, 사인 봐야죠? 얘 사인이면 음이네, 이렇게 바뀌어야겠네 얘를 구하라는 거네 근데 얘들아, 코사인 세타에서 내가 여기 세타 표시 안 하면 몰라? 코사인 세타는 뭐만 보면 돼? x만 보면 돼 x만 보면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분의 5, 이렇게 계산이 돼서 답 3번,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자, 키를 좀 써드릴게요 나는 이런 거 나오잖아 너네 왜 세타에 얽매여 있니? 이런 13번과 13번뿐이 아니라 이 뒤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얘를 세타 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 써놔 동경으로 삼각형 구하기 삼각형? 삼각함수 구하기 자, 얘들아 너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야, 세타 그래서 여기잖아 세타가 여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수학적인 얘기를 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자, 여기 x축이야 세타가 쫙 돌아갔어 세타가 이쯤 와 있어 그럼 세타가 이거지 세타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겠대 이거 가지고 180도가 넘는데 도대체 삼각형을 애들이 여기다 그리고 있는 거야 어디다 그릴 건데? 당연히 그리기 어렵지 세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슨 삼각형을 그려요? 얘들아 너네가 이 세타에 집중해 있는 동안 얘 동경이 너네한테 소리를 치고 있어 뭐라고 소리를 치고 있어?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너네 그거 모르지? 너네 그거 모르지? 너네 역기적인 그녀 모르니 혹시? 모르죠 여러분도 태어났을 땐가? 아니지 그때보단 딘데 역기적인 그녀라는 영화가 있어 진짜 재밌어 나중에 시험 끝나고 한번 보세요 영화관도 못 가니까 집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전지연하고 차태연 나오는 건데 진짜 재밌어 거기서 그래 견우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인가 봐! 하지만 동경은 너희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 동경은 너희에게 뭐라 그러니? 얘들아 안 되는 거 보고 있지 말고 나를 좀 봐봐 동경을 좀 봐봐 왜냐하면 팽날 너네가 이거 보고 있어봤자 180도 넘는 애를 가지고 무슨 삼각형을 만드냐? 그걸 보느니 동경을 봐 왜? 이 동경이 뭔데? 동경은요 세타만큼 밀어준 거야 얘가 이미 세타만큼 갔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 여기서 나는 세타 안 그려 왜? 세타 그려면 너네가 헷갈리거든 세타 그릴 필요 없어 자, 봐봐 동경만 왔잖아 그러면 이 동경이 얼마만큼 갔는지만 보면 돼 얘가 이만큼 왔다는 거는 여기 중심에서 X 이만큼 Y 이만큼 아니야? 막 찍어봐 X 그냥 뭐 이만큼이야 Y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이거 3이라고 할까? 이렇게 왔고 얘 마이너스 4만큼 왔다 쳐 그러면 이 길이 온 거는 그냥 계산 안 해도 알아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알아요? 얘들아 여기가 원점인데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마이너스 아니에요? 내려가면 당연히 마이너스 아니에요? 당연히 아는 거야 그치?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세타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타 표시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선생님 세타가 이만큼이잖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동경 배우면서 뭘 얘기해? X는 뭐랑 연관이 있다? X는 코사인과 연관이 있다 X는 코사인과 연관이 있고 Y는 사인과 연관이 있다 우리 이거 배우잖아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세타 필요 없고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 몇이야? X값 보시는 거죠 아, 5분의 마이너스 3 코사인 마이너스 5분의 3 사인 몇이야? 이거죠 5분의 Y값 마이너스 4 5분의 마이너스 4 그냥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세타 필요 없다는 얘기야 너네 세타 잡으려면 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삼각형 어디다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저렇게 그려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는 오늘 세타 안 그려요 얘들아 시험 볼 때 세타 그릴 필요 없어 그냥 아, 이만큼 동경 뭐에 집중해라? 동경에 집중해라 동경만 보시면 X값 Y값만 찾으시면 다 나와 코사인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됐죠? 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만 중요한 거 쓰자면 뭐다? 이거 세타 표시에 제발 집착하지마 이거 표시 안 해도 돼 이거 표시 안 하고 충분히 풀 수 있어 됐어요? 제발 동경에 집중해보자 알았지? 자, 똑같아 이거 나왔지? 어디야? 삼사분면이지? 자, 그어 얘들아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막 그어도 돼요? 돼요 이거 긋는 순간 세타 이미 이만큼 보내고 아우, 세타 생각하지마 아우, 세타인데 세타 생각하지마 자, 세타 생각하지 않고 우린 뭐만 본다? 동경만 본다 동경만 본다 동경이 뭐라고 불러? 겨누야! 겨누야 아니죠? 얘들아, 얘들아 나 여기 있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나를 봐야 돼 세타 신경 쓰지 말고 나만 봐 제발 얘들아 세타 신경 쓰지 말고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면 여기야 얘 일단 그어 선생님 막 그어도 돼요? 그냥 막 그어 어차피 너네 그림 대충 그릴 거잖아 막 그어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주어졌단 말이야 코사인 세타는 X야, Y야 그거는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 뭐라고? X라고 코사인 세타는 X야 아, 그러면 일단 여기다가 내가 뭔가를 만들어 줄 건데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코사인 세타니까 X랑 관련이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니까 X랑 관련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자, 여기 양이야? 음이야? 음이지? 원점 기준으로 음에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넣고 3 넣으면 다시 한번 확인 코사인 세타 X값 3분의 마이너스 1 아, 됐네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1 코사인 마이너스로 나오지 그 다음에 얘 계산하자 3, 3, 9, 1 빼면 1 제곱하면 1 8 나오네 여기 2루트 이네 자, 이렇게 냅두면 돼 안 돼 여기 지금 양이야, 음이야 Y값 양이야, 음이야 Y값 음으로 내려와 있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마이너스 딱 붙이면 끝나 됐지? 요렇게 붙여준 다음에 탄젠트 세타 빼기 사인 세타 물어봤습니다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끝도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 빼기 사인 세타래 이거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내는 문제죠 탄젠트 세타는 얘 분의 얘니까 2루트 이네 그냥 요렇게 써주고 빼기 사인 세타 뭐야 얘는 뭐랑 연관? Y랑 연관 얘 분의 얘 3분의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이렇게 바꿔줘도 되죠 그러면 얘 3분의 6이니까 총 3분의 8루트 2 답은 3분의 8루트 2 4번 이렇게 찍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얘들아 됐어? 이거 잘 듣고 있니?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훨씬 빨라 내가 장담할게 그리고 안 풀리는 문제 절대 없어 그리고 여러분 얘 동경 다가 놓잖아 나머지 거 뿔마만 맞춰서 써주잖아 플러스 표 무조건 맞아 봐 얘 탄젠트 이거 분의 이거 얼싸 탄 탄이 플러스인 부분 맞지? 맞다니까? 코사인은요 얘분의 얘죠 마이너스죠? 코사인 마이너스인 부분 맞지? 사인은요 얘분의 얘죠 마이너스인 부분 맞지? 이거 무조건 맞아 계산 다 했지? 여러분 이거 보통 애들이 계산 많이 하거든 애들이 이거 다 계산해서 코사인 제곱해서 1에서 뺀 다음에 사인 제곱 꼭 언제 다 구하지? 사인 구한 다음에 코사인은 해 야 하지마 제발 그거 하지 말고 꼭 이거 연습해 이거 연습해서 풀면 다 풀려 내가 장담할게 다 풀려 알았지? 이거 꼭 연습하십시오 그 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